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황천민입니다. 부산국제영화제의 초대를 받아서 대단히 기쁩니다. 이번에 제가 만든 영화는 기욱새 배우수업입니다. 기욱새 배우수업은 사뮤베커2의 시곡 엔드게임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. 관계모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대학노부의 전설이 된 공연이죠. 이 공연의 주역, 연출, 기욱서, 배우, 기준호 형제가 엔드게임에서 만났습니다.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가 함께하는 이 공연 작업이 과연 해피엔드가 될까요? 디젤스터가 될까요? 그사이 형제들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고 세상은 팬덤이그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